베어파우 세이지 글리터 세이지 제품의 어퍼에 최근 유행하는 소재인 글리터 원단을 사용하여 패셔노블하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편안한 착화감을 위해서 안쪽에 면 원단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세이지가 가지고 있던 안락함까지 그대로 가져온 제품입니다. 안쪽에 사용한 동피인솔이 여름철 많이 나는 땀을 흡수함으로써 청결함을 더하고 바깥쪽에 사용한 발포 고무 스펀지는 탄성이 높아 착화감을 극대화시킵니다. 독특함과 유행에 민감한 고객분들을 위한 세이지 글리터 지금 베어파우 샵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